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. 오늘 진짜 너무 놀랐어요.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저 다음 큐떼 좀 기다려주세요. 오랜만에 쳐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? 이거? 응 뭐 한 거야? 큐떼가 볼륨에게 휜 게 있단 말이야. 아 그거 보는 거야. 아 예쁘다. 폼이 틀리잖아. 어떻게 어떻게 쳐야 돼? 그냥 사고로 보여줘? 응 사고 사고. 사고 사고. 그래요. 어떡하니? 아니 뭐 이거 어떤 걸 보여줘야 돼? 어머 어떡해. 그냥 이거 치고 되는데? 그냥? 한 게임. 한번 하시죠 한 게임. 한 게임. 타이틀. 반을 때리시면 돼요. 신나이는 약간 당점을 위해 주시고 휘를 너무 멀게 잡으시다. 이 정도. 손 잡았어. 어머 어머 어머. 이 정도 이 정도. 오 뭔가 데이트 하는 거 같아 들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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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어머 어머. 단거기 잘했지? 됐습니다. 단거기 잘했지? 이야. 엄마랑 단거를 치르는 거 같아. 아니 치라고. 아니 왜 이렇게 빨개졌어. 잘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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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상태로 움직이지 마시고. 툭 미세요. 저기 지구방에 대가 있네. 잘하셨어. 잘하셨어. 오케이. 안 맞았어. 맞았잖아요 지금. 안 맞았어. 아니 지금 맞았잖아요. 안 맞았어 안 맞았어. 엄마 안 맞는데 왜 안 맞은 거 같아 이게. 아니. 아니 진짜 안 맞았어. 노란 벌이 가운데로 가끔. 어머니 맞았어. 네. 엄마. 엄마 자꾸 순서 오기를 기다려. 다 안쪽으로 지셔야 되거든. 그 상태. 엄마 좋지? 어? 엄마. 가만히 좀 있어봐. 칠 때 칠 때. 오케이. 엄마 계속 웃고 계시니까. 이거 봐 안 맞을 거 같아 있어. 이거 봐 안 맞을 거 같아 있어. 맞았어. 딱히 쫙 미세요. 또 세게. 세게 미셔야지. 세게 미셔야지. 지금 너무 약해요. 탁 치세요. 아 세게. 아 진짜. 아 너무 약하게 치셔. 아 약하게 치셔. 너무 약하게 치셔. 세게 세게. 어떡하지 큰일 났다. 그렇게 멋있는 이태훈 씨랑 당구장에 가는 줄 알았으며 며칠에도 일본에서 연습을 하고 올 거예요. 그게 조금 아쉽네요.